가수, 배우, 팬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아이돌 저작권 덕력 테스트, 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화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 이런 건 같이 봐야지. 캡처해서 내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렸다. 저작권 침해다? 정답은 O! 며칠에 걸쳐 K-POP 아이돌 가수 교차 편집 영상을 완성했다.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서 팬으로서 너무 뿌듯하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 정답은 O! 오랜만에 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찍은 직캠을 하나 올렸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 정답은 O! 내가 직접 피아노 치며 부른 가수 노래 영상을 남자친구한테만 선물했다. 저작권 침해다? 정답은 X! BTS 신곡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 정답은 O! 테스트 결과 4개 이상 정답이면 저작권 달인! 2, 3개 이상 정답이면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0에서 1개 이상 정답이면 저작권 공부가 시급합니다. 2, 3개 이상 정답이 더욱해 주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